안녕하세요.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.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시게 되겠는데요.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데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감시하신다는 거죠. 네, 제가 여러분들의 활동 정말 응원하겠습니다. 우리의 선거 공정하게 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.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제가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도 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. 전화 주시고요.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